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순위를 보면 물론 맨시티와의 승점차가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이제는 11경기밖에 프리미어리그가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아스날의 스쿼드가 그렇게까지 두텁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경기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아스날은 아직까지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스날이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아르테타의 공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테타가 이번 시즌에 선수들의 장점을 정말 잘 살려 쓰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핵심은 진첸코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이 있었죠 진첸코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쓰리 백이 만들어지고 이때 자카가 한 칸 올라가면서 외데고루와 함께 앞선에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형태 그러면서 동시에 중원에는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전형을 만들게 됐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의 선수가 중안에 배치게 되기 때문에 중원 싸움의 강점을 가져간다 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진첸코가 정말 후방에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연결구리 역할을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자카의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진첸코의 인버티드 풀백 기용은 이번 시즌 엄청난 전술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카가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뜰 때는 수비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었고 특히나 기동력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무리한 반칙이 나오면서 카드를 많이 받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날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카가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진첸코를 중앙에 들어오게 만들면서 자카를 올렸으니까 오히려 이 자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적인 부분들은 가려지고 자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킹 능력을 활용해서 주변에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자카가 패스를 너무나 잘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아스날의 성적에는 자카의 화력도 정말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타가 자카의 단점을 잘 가려주면서 장점을 살려주는 동시에 아스날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로사르의 제로톱 기용이 아스날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스날이 최근에 은케티아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은케티아가 제주스처럼 유연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 라인에서 너무나 단순한 공격 작업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스날을 상대한 팀들이 아스날이 워낙에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때 외데그루와 자카를 확실하게 마크를 해주면서 아스날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크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은케티아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카와 외데그루도 답답해지고 앞쪽에 있는 은케티아도 고립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테타 감독이 이 위기를 트로사르의 제로톱을 사용해서 또다시 한번 극복해냈거든요 트로사르가 공격형 미디필더나 왼쪽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니까 트로사르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외데그루와 자카가 압박을 당할 때 트로사르가 중원에서 볼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패스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트로사르가 내려오는 순간 상대 수비가 트로사르에게 붙을 때 외데그루나 자카에게 공간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로사르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마르티넬리와 함께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하기도 하고 여기서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가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계속 나와요 은케티아가 출전했을 때 공격에서의 답답한 플레이들을 트로사르 제로톱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아르티타 감독이 또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아스날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경기를 보면 아스날의 이러한 훌륭한 공격 패턴들과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경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을 때 자카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자카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니까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마르티넬리가 자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자신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카가 볼을 받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에게 너무나 센스있게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마르티넬리가 상대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자카를 올려 쓴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 장면은 트로사르 제로톱의 효과가 발휘되는 장면인데 트로사르가 전방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플럼의 수비라인이 박스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트로사르는 수비라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트로사르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중간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마르티넬리에게 자신에게 수비가 쏠릴 때 너무나 좋은 패스를 전개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트로사르와 자카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던 장면인데 이 장면은 중간에서 외데고리가 볼을 잡을 때 트로사르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기고요 이때 자카가 앞선에서 트로사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트로사르가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한쪽 측면으로 끌어 놓으니까 이때 자카가 침투해 들어갈 때 좋은 공간에서 외데고리가 자카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트로사르의 제로톱과 자카의 전진 배치가 만들어낸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트로사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의 측면 수비가 트로사르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르티넬리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티넬리가 볼을 잡는 순간 다시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트로사르가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측면으로 빠져나오고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트로사르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트로사르가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플럼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고 여기서 트로사르가 볼을 잡은 이후에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외데고르가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가지 장면들 중에서 아스날의 공격작업과 현재 아르티타 감독의 전술적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해외 매체들에서도 가장 주목을 하는 장면이에요 왼쪽 측면에서 아스날이 볼을 잡을 때 플럼의 수비에 막혀서 볼을 전개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볼을 전개할 때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패스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트로사르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번에는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려있다가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니까 반대편에서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스날이 다시 빌드업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플럼의 수비가 워낙에 좋아서 순간적으로 플럼의 수비가 다시 반대편 측면으로 잘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아스날이 이 좁은 공간에서 빌드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이 당황하지 않고 다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럼의 수비를 계속 흔들어 놓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플럼의 수비가 아스날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아스날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또다시 한 번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했을 때도 플럼의 수비가 워낙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스날의 빌드업을 한쪽 측면에서 잘 막아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이 일단은 볼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볼을 소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플럼의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려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앞선으로 올라가 있는 자카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가니까 마침내 분명히 플럼의 수비가 잘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지만 방향 전환 한 번으로 플럼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면서 자카에게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서 자카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자카가 뛰어나가는 트로사르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죠 자카의 연결고리 역할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트로사르가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에서 돌파를 성공하고 여기서 트로사르의 크로스 마르티넬리가 이번에는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아스날의 이번 시즌 컨셉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볼 점유와 후방 빌더 그리고 자카를 올려 쓰는 것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올라갔을 때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트로사르의 제로토 플레이 마르티넬리의 중앙 침투 여러가지 패턴 플레이가 이 한 장면에 정말 완벽하게 담겨 들어있고 이 장면을 패스맵으로 보면 아스날이 23번의 패스가 정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정말 뛰어난 공격 패턴이고 볼 점유부터 방향 전환 그리고 자카와 트로사르의 플레이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 장면이고 박수를 받을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디에슬레틱에서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통계를 보여주냐면 옵타의 조사에 따르면 아스날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10번 이상의 패스가 이루어진 상황이 385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7번은 상대편 박스 안에서 슛이나 터치로 이어졌던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10번 이상 끊기지 않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비율이 이번 시즌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거거든요 물론 아스날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문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아스날의 일정상 강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스날이 극복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이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전술적인 틀을 잘 짜오고 그리고 사실 아스날의 스쿼드 자체가 완벽한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스쿼드 내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들의 장점만 잘 살렸으면서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면서 아스날의 1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스날의 이 퍼포먼스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하다 지금까지 생 딜 ruh이 진지에 얼마나 쉬지 dazzling 보내십시켜